초등학생 때 비가 왔었거든 비가 오면 학교 뒤편에 뭐가 쌓였어 약간 하수구처럼 있었는데 하수구는 아니고 물이 안 빠지는데 약간 생긴 모양새가 하수구마냥 생겼거든 하수구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가 좀 오면 거기 막 물이 쌓였거든 그럼 거기 막 건너고 놀았어 약간 흙탕물이었거든 거기에 진흙있고 진흙있고 물이 쌓이면 무슨 색깔이 똥물같이 보이는 그런 데서 놀았는데 되게 재밌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그랬냐 한 2학년 3학년? 어 때까지 그랬지 난 그리고 간식 싸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여유로운 집안만 막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?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냥 얼마 안 하더라?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배달 한 세 번 시켜 먹을 정도면 그 딱 그 간식 해줄 수 있더라 그땐 되게 비싼 줄 알았거든 물론 난 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거 올 때마다 좋았거든 되게 그랬다고? 그랬다고? 또한 소스에 러닝레이리에 남기고 이렇게 옆은 있거든요 두번째 레이리에 남기고 다 소스시에 러닝레이베 그리고 부모가 슬아스러운